좋은 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카나우와 동방신계의 무대가 열었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요. 네, 오늘도 이 공연이 한우 수주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공연이니만큼 스페셜 우정의 스테이지를 준비했거든요. 우정의 스테이지. 네. 네, 국민 최고의 걸그룹스 4Minute과 Miss A가 스페셜 우정 스테이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Up next in line, we have Tara and TVX2. Woo! We have the 50th anniversary for Korea and Australia by 4Minute and Miss A. Enjoy! 발 suffered. Amshbis아! 쏘 Philipp이 gr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